소개해줄게. 이쪽은 이운수라고 재혜진이랑 태훈 알지? 그분들의 가사를 쓰는 작사가님이야. 진짜요? 너무 대단하세요. 그리고 너무 미인이세요. 저요? 아니에요. 선배 여친은 아니지? 언니 쪽이 너무 아까우신데? 여친 아니고 베프. 네. 베프. 그리고 이쪽은? 김서연입니다. 네. 선배 일 도와주고 있고, 선배 따라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피곤해. 선배 그러면 나 아까 2번 파일 합쳐서 따로 빼놓을게? 어 그래. 고마워. 어. 앉아계세요. 어 네. 여기 보세요. 네. 너 이거 안 먹고 있어. 아니야. 먹고 있어. 나 이것만 사고 가야겠다. 그래? 응. 아. 은수야 거기 쿠키즙. 선배가 좀 해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다행이다. 너 어떡해? 여기? 아냐. 여기로 삼켜. 응. 아. 이게 다행이다. 우리 베리의 이유는 오늘 시간에 결정하는 정도가 우리 베리의 이유는 뭐 안 하고 있는 것일지 다행이다.